테스트 단계를 미리 대비하고 테스트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테스트 구간에서 항상 발생을 했던 문제점이 첫 번째는 프로젝트 블랙박스라는 부분이랑 부정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업무에 과중한 부하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프로젝트 블랙박스라고 명명되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간 중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건축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건축을 개발하는 것과 가장 다른 점은 건축물은 계속 쌓여 올라가는 과정을 고객들이 와서 보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춰서 그게 고객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객들이 형태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구간을 고객들은 프로젝트에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고 이것이 60%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오픈되는 순간 고객들이 깨닫고 분쟁이 시작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 분쟁이 시작되면 약간 흥분한 고객들이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수정해야 되는 테스터 그리고 개발자들은 서로 급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앞에 요구사항 수집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고 트렌드가 변해서 새로운 거를 입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급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서로 의사소통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 수정이 어떤 걸 수정하라는 건지 개발자도 정확히 모르고 고객도 무언가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하라는 건지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서 개발자들은 계속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수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계속 다시 일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과중한 부하가 생기면서 안 좋은 일들이 세계가 한꺼번에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테스트 구간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테스트 기간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테스트 팁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유사 시스템을 미리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고객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용자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맞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도메인의 종속이 되면 그 도메인의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금융 도메인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개발자는 계속 금융 도메인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커갈 수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에서 발을 들여놓은 개발자는 공공기관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담당 업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한 것도 물론이지만 향후에 본인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맡은 디테일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그 기능이 어떠한 올바른 값을 넣었을 때 어떠한 올바른 응답값을 내보내 줄지 아니면 잘못된 값을 넣었을 때는 어떠한 에러 메시지를 호출을 하면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상황에 대한 처리도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향후에 테스트 구간에서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위별 부하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현재 트렌드에 따라서 성능이 내가 구축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능의 성능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웹서비스에서 AJAX 거래의 경우 금융 시스템에서는 0.1초 이하의 서비스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0.1초 이상 오버의 퍼포먼스가 나는 것들은 뭔가 더 뜯어고쳐서 0.1초 이하로 내려야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그냥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초창기, 야후 시절에는 몇 페이지 뜨는 로딩 속도가 30초 정도였는데 이제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1초를 넘어가서 페이지 로딩이 뜨게 되면 고객들이 떠나간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 이내로 페이지 로딩 속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들을 테스트 기간에 큰 돈을 들여서 그런 부하 테스트 도구나 이런 것들로 굳이 테스트를 수행을 하지 않고서도 개발자 스스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튜닝을 해서 직접 개발 과정 중간중간에 성능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살짝 튜닝을 해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에 시간을 재고 서비스가 끝날 때의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총 로딩되고 돌아가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이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은 이제 보통 스레드와 힙 모니터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CPU 점유율이랑 CPU 점유율을 과도하게 차지하게 되면 무한 루프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본인이 구축한 소프트웨어가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 중간중간에 스레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렉을 확인하기 위해서 힙 모니터링 역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다른 도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바 JDK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있는 비주얼 VM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만 이용을 해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 모니터링을 공짜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JDK 폴더에 들어가서 이것만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CPU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 스레드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프로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수행시켰을 때 그게 얼마나 CPU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 튀는 값이 나온다던가 뭔가 잘못돼 보인다면 개발할 때 약간 수정을 가해줘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미리 해놓고 나면 향후에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운영체제, 다른 브라우저,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는 반드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 튜닝을 향후에 다 몰아넣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부터 이 테스트들을 수행을 하면서 현재 크롬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익스플로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윈도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리눅스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체크를 할 때에는 본인이 어디에서 얼마나 테스트를 했는지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구 이렇게 이런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나 테스트했는지를 수집해주는 도구를 사용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엑셀 파일에라도 본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테스트하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향후에 고객들에게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테스트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이 돌아갈 거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중심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프로젝트 블랙박스 구간에서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부터 본인들이 개발한 화면을 중간중간에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화면에서 무엇이 잘못된 게 없는지를 체크를 해 나아가면 향후에 의사소통을 할 때 고객들한테 오는 그 많은 피드백 중에 대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접했을 때 가장 처음 보는 것은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첫인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을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인상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화면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서로 언어가 각기 다른 개발자, PM, 테스터 그리고 고객들이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전에 고객들은 그냥 무슨 페이지에서 아니면 어떤 기능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을 수정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PM이 그것을 개발자한테 전달을 했다면 이제는 화면에 놓고서는 화면에다가 고객들이 체크를 직접 하게 되고 개발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의사소통 자체가 명확하고 빠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테스트가 수집이 되니까 테스트 양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고객들이 테스트를 더욱 많이 해보고 그 테스트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들을 화면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 중심으로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화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의사소통이랑 빠른 피드백 그리고 빠른 테스트의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양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의사소통 보통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단계 단계를 거쳐서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개발자한테 가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10단계를 거쳐서 왔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4단계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테스트에 대한 처리 양도 기존에 한 40% 정도가 미처리로 남았다면 이번에는 자잘한 버그까지 해서 4% 정도의 효율을 그러니까 96% 정도가 다 처리되는 효율성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분모를 정해놓고 여러 스테이크홀더 사이에서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본인이 나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